자, 박수 자, 다같이 야호에 한 번 해보세요 시작 야호 다닐라 일어디고 일어라 일어라 자, 다진건 없지마 박수 다음은 위로 자, 관광박수춤 운동을 해볼라 왜 이렇게 심각하네요 계나리 한 번 해볼까요 자, 양다리 계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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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위로 자, 위로 어깨 한 번 나와볼게요 자, 세상에 왜 일어났어 발 떵떵거리면서 하세요 떵떵거리며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자, 남사람한테 상태지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떨리지 마라 내 곳에 살아간 남자 자, 배달이 하나 둘 자, 오랜만에 기다리, 기다리, 기다리 기다리 빨리 떵떵 떵떵 그렇죠, 박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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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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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잠깐, 이리와. 지금 아름다운. 너 자라면 어때? 고맙습니다. 아름다운, 아름다운. 널 믿다, 이리와. 아싸, 따라하세요. 세상에 태어났어. 아름다운, 아름다운. 썸버린면. 남자면 해봐, 남자면 해봐. 선생님, 선생님, 이 자리만은. 자 우리 어머니 너무 많죠? 자 끝나리 끝나리! 어머니 끝나리 한 번만 해봐요 끝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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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리 9번 2장 알싸까라 끝나리 마지막 끝나리 내가 안돼요? 자 하나씩 그냥 한 번 해볼래 어머니 잠깐만 웃어봐봐 나는 세상에 아니 우리 어머니는 딱 권장차 스타일이에요 그쵸? 근데 너무 멋지시죠?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저 좀 따라해 주시지 끝까지 혼자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